네, 개그맨 부문 이창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멋진 의상으로 등장해 주셨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먼저 인사 다 하시고요. 천천히 인사하시고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멋있어라.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면, 네, 왼쪽 먼저 보셨습니다. 왼쪽, 네, 보셨습니다. 우, 네, 뭔가 휘날리는 듯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오, 절까지, 우, 네, 절까지 이렇게 고객 충성, 아, 네, 조심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태와 또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짧게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우님.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우, 네, 이따가 우리 한번 상패와 함께 포토타임 살짝 이렇게 뽀뽀샷이라든지, 네, 원하시면, 네, 네, 이 상을 받으러 내가 왔다. 와우, 네, 너무나도 감미로운, 네, 뽀뽀샷. 아, 이런, 어, 이둥둥, 어, 바둥둥, 네, 상 안에 좋습니다. 아, 네,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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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상,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무거우십니까, 제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왠지 이런 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을 받으신 거 감축드리옵니다. 감사옵니다. 네, 수상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서 어안이 봉봉하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코미디라는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와, 희극 전문 배우, 코미디 전문 배우로서 정말 크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께 운순과 즐거움, 행복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섭외가 요즘 많이 빗발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고 계시죠? 아, 아닙니다. 아직,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 아, 그러시군요. 또 겸손함까지, 믿어까지 갖추셨군요. 혹시 함께 하고 싶은 작품이나 감독님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또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코미디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디서든지 연락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을 넘어, 또 이제 바다 건너, 산 넘고 물 건너서도 혹시 뭐 찾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어디든 같이 유향이 있으신 거죠? 바다 건너, 산 건너.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열정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창호님께서 지금 이호찬, 이탱초 다양한 캐릭터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 비상하는 이창호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프샷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점프샷.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능하시단 말씀이시죠? 네, 짧게 점프샷. 네, 카메라 준비가 다 되셨으면 네, 점프샷. 부탁드립니다. 날아라.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점프샷. 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몰래카메라 아니고요.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럼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